2021년 9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 미 감사합니다 모두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보일러실 보일러실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할거 인정하십시오 보시면 손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가 쾌쾌히 쌓여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내를 보지를 안했어 깜짝이야 계세요? 깜짝이야 누구야? 방금 뭐가 나를 치고 지나왔는데? 방금 누가 나를 치고 지나왔어 계세요? 후레쉬가 왜이렇게 이상한거 같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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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소리가 끝으로 다 있네 갈등 있어?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사람 있진 않아..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마음가들.. 나 진짜 개노랬어.. 뭐야 이거? 김밥 많은 거.. 뭐야 이거..? 김밥 많은 거.. 뭐야 이거..? 이거.. 쌀.. 싹.. 아..잠깐만..이게 안되겠다.. 뭔 소리야..? 불쌍k.. 분.. 아 자꾸만 덜어다니지 마시고 저한테 모습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모습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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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와..잠깐만..잠깐만요.. 기운이 너무 세..누르고..누르고..누르고..누르고..누르고 있어.. 와..누르고 있어..잠깐만.. 기운이 막 누르고 있어.. 와..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안전빵으로 하나만 더 하자.. 안전빵으로 하나만 더 하자.. 다 와 이따가.. 오오오오..곱껜.. 오옹..곱껜..! 쓰이약вод기- ож장-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혜화 쌤 계속 말씀하시는데 잡혀있습니다 이번에는 혜화 쌤하고 그리고 다른 분 한 분을 더 초빙할 겁니다 박수무당 남성분 뭐야? 누구야? 아 지나가는 차에요 그냥 잠시만요 아..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안되겠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와..얘기 안되겠다.. 와 .. 얘기 안될거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별수단을 다 해봤는데 얘기가 안될 것 같아요 얘기가 될 것 같았으면.. 얘기가 안될거 같아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